온라인 쇼핑몰이나 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해당 업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 또 판촉 비용 분담 비율 기준도 명확하게 했습니다.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자가 비용의 50%를 넘게 부담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.